오늘은 무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실제로 무좀 질환자입니다. 자 손톱에 보듯이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막노동을 하고 밖에서 이제 이 좀 지저분한 것을 많이 만지고 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힘들고 상당히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좀에 노출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발톱에도 마찬가지고 이 손톱에도 마찬가지고 손톱이 전체 다 걸린 건 아니고 이렇게 세 군데가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두 개 오른쪽 왼쪽에 또 엄지손가락 하나 해서 세 개가 걸렸는데 지금 벌써 걸린 지가 15년 됐어요. 약을 여러 가지 많이 병행을 하고 먹는 약 그리고 이제 바르는 약 해서 손톱 매니큐어라고 있습니다. 네일라 카라 부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손톱 매니큐어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TV 매체에서도 많이 선전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몇 년간 발라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아주 효과가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톱 무좀을 한 번 걸리면은 처음에 빨리 치료해야지 그냥 방치하면은 이게 상당 부분 오래가게 되면 그리고 전혀 면역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낫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병행하면서 뭐 병원에 다니면서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이걸 태운다고 해도 다시 재발되는 것이 거의 뭐 99%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인증낫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써봤거든요. 민간요법 내지는 뭐 대체의학에 힘을 빌려 현대의학으로는 오히려 통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민간요법 같은 걸 써봐도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대체의학 중에서 제가 민간요법과 대체의학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래도 그냥 재발은 안 되고 다른 손발톱으로 퍼지진 않았어요. 여기만 그냥 재발만 안 되게 예방만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이 상태예요. 근 10여 년 동안 피가 날 정도로 몇 년 전부터 치유가 잘 되지 않아서 날카로운 칼로 긁어내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네일라카를 수시로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봐도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 다음날 이걸 깎아내고 맨들맨들하게 된 것처럼 보였다가 그 다음날이면 다시 네일라카를 발랐던 손톱으로 울퉁불퉁해지고 무좀균이 퍼져 보기 흉하게 변색도 되고 낫질 않고 쉽게 말하면 무좀균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결코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어느 약국의 출입구에 팻말로 손그림으로 큼지막한 글씨를 써놓고 영업을 오랫동안 해운 동네 약국에 있는 걸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보았으나 믿음이 가진 않아서 또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무심코 몇 년간 지나치다가 최근에 문득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마을 약국에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들려보니 역시나 출입구의 수기로 무좀치료 전문치료 완전히 완치시킵니다 라고 써 있길래 설마설마 했어요. 믿지를 않았죠. 그리고 상당히 가격이 비쌀 것 같은 감이 들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설마하고 속는 셈치고 한 번 실험 삼아 그 약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한 번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몇 년이 지나도 의심반 기대반 의구심이 더 강하니까 치료받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어차피 병원도 마찬가지일 테고 대전에 모 병원에 가면 전문적으로 손발톱 무좀에 특효가 있다는 소문난 병원이 있다고 하길래 그곳을 찾아갈까도 했는데 결국엔 안 갔습니다. 어지간해선 손발톱 무좀은 잘 낫지를 않고 평생 간다더라고요 인터넷이나 뭐 어디를 들어가 봐도 손톱 발톱은 한 번 심하게 걸리면 나중에 재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의심도 가고 그러니까 방치를 하고 계속 제가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으로 인제 더 이상 발병이 안 되게만 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2차 전염되지 않게만 이런 식으로 한참 동안 지내다가 최근에 제가 이걸 깎아내고 식초라든가 아니면 왕소금 비법 식초요법 뭐 여러 가지 약재가 많아 그런 한 약재를 이용해서 바르고 해도 뭐 낫지는 않고 재발은 안 돼도 하여튼 예방만 하고 있던 찰나에 결국 그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물어봤죠. 이거 과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글을 쓰는 블로거인데 만약 여기서 낫게 해주면 제가 홍보 좀 해주겠습니다. 했더니 젊은 약사도 있고 연세가 상당히 많으드신 약사 이렇게 두 분이서 저에게 완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발라보시고 3년 전에 그때 문 앞에다 무좀 고쳐드립니다. 하고 쓰였을 때는 써놨을 때는 뭐 이제 자기들도 확신을 못하고 그냥 고칠 수는 있을 거라고 예상만 했답니다. 그때도 획기적인 것 획기적인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제 거의 뭐 확실히 낫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바로 그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이런 포장지에 이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몇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한 건데 특허품이죠. 이거 하고 이것은 요 플라스틱 비닐에 부착된 상태로 비닐 형태로 된 걸 한 겹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 양이 뭐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다 맞게 사이즈에 맞는 것이 있어요. 큰 거 작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큰 거 작은 거 큰 사이즈는 엄지발가락 작은 사이즈는 최소한으로 손톱 새끼손톱 순서대로 다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잘 부착시킨 다음에 이 줄 페이퍼로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면은 이게 양 사이즈에 맞게 손톱 모양대로 감쪽같이 잘라낼 수 있어요. 아니면 잘 드는 가위로 이렇게 살짝 오려서 손톱 모양대로 부착시키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바른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제가 어제 교체를 했습니다. 어제 교체를 하고 살펴보니 상태를 보니까 호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페퍼로 문지른 다음 이걸 바르고 사이즈에 맞추어서 잘라내고 그리고 이것의 장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약을 안 먹어 된다는 겁니다. 약을 먹지 않고 부착만 해도 효과가 있답니다. 보편적으로 무좀에 먹는 약은 독한 약이라 신체 장기 면역력도 떨어지고 위장에 상당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신체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없애주고 약을 먹지 않고 오직 이 재료를 여기에다 바르고 그러니까 페디큐어라고 그러죠.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걸 매니큐어처럼 깔끔하게 표시도 잘 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부끄러워서 울퉁불퉁하고 좀 흉하게 보이니까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하고 악수를 청하지 못했어요. 너무 차피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매니큐어를 바른 것처럼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고 그리고 악수도 청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손을 내밀고 이용을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게 보통 양리작용이 뭐 효과를 보려면 몇 주 내지는 뭐 한 석 달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빠른 사람은 효과를 또 빨리 본대요. 개인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다만 이 가격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이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바르고 이거 하나를 바르고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교환을 해주는 건데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질환을 정말로 특이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튼 기대를 해봐야죠. 제가 이것을 계속 바르고 교체하고 바르고 해서 낫게 되는 그날까지 과정을 영상에 담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낫는 과정을 담아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런 정보를 올리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상 건강왕 전도인이었습니다.